오늘은 전국의 여름 더위가 찾아옵니다. 낮기온이 30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무려 6도가량이 껑충 오르겠고요. 그 밖의 남부지역의 낮기온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낮기온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 오후에는 소나기가 곳곳으로 지나겠는데요. 강원과 충북, 경북으로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낮기온 살펴보시죠. 오늘 대전과 전주는 30도를 보이겠고요. 대구는 무려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인천은 26도, 서울의 낮기온은 29도가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지역인 연천과 포천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동부지역 남양주 29도가 예상되고요. 경기 남부지역은 28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제주도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이 피는 내일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